덮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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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덮덮덮 덮덮 덮덮 덮 덮덮덮 덮덮 덮덮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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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덮덮덮 덮덮덮 덮덮 덮덮 shattered 명진이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더비 특별하게 과세랑 뭐 만들걸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거는 화이트 초콜릿 같고요. 저ọ는 M&M 저거는 IV, ACE 같은 다른 과자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 저는 그 아이스 초코 만들기 하잖아요. 거기서 나오면 초코 팬들 같아요. 딸기 화이트 초코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네요.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크래커를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를 놓고 초코 팬을 먼저 쭉 짜주고요. 좀 지렁이 같이 생겼다. 개지렁. 이 화이트 초코 팬을 사용해서 하트를 만들어주고 딸기 초코 팬으로 별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크래커를 다른 접시로 옮기네요. 다음은 허쉬 초콜릿을 6등분해서 두 개를 새 크래커 위에 올리고 다시 새로운 크래커를 올리고 아 맛있겠다. 허쉬 초콜릿을 다시 두 개를 올리고 다시 크래커 위에 허쉬 초콜릿을 올리고 또 크래커를 올렸어요. 다음은 화이트 초코 팬을 사용해서 옆에 뿌려주네요. 그리고 크래커를 새로 하나 붙입니다. 장식으로 짜 놓은 거. 그 다음 초코 팬을 다시 짜고 너무 지저분하게 짜고 있는데 그리고 다시 아까 장식해 놓은 크래커를 붙였어요. 다음은 위에 그 쌓아놓은 크래커 위에 다시 딸기 초코 팬을 들어서 뿌려줬는데요. 네. 아까 장식해 놓은 크래커를 다시 붙이네요. 옆에 네. 흰색 화이트 초콜릿 팬을 해서 장식해 놓은 걸 붙였어요. 그 위에 초콜릿을 3등분한 걸 올리고 어 저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면 누굴 텐데 그리고 다시 4개 5개? 6개? 네. 6개는 무너졌어요. 손이 점점 지저분해져 그리고 다시 초코 팬으로 쭉 짜주고 위에 새로운 크래커를 올리고 아 과자즙을 만들려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과자즙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너졌어. 너무 부실분해 네. 다시 신기일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너무 지저분해. 제 초콜릿을 다시 올렸어. 여기서 돼? 오 됐다. 아 그 위에 초코 팬을 짜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더 접착력이 강해지니까 어 저게 뭐야 장식이야 뭐야 어 너무 지저분해 네. M&M을 이제 장식으로 써줄 것 같아요. 네. 본인이 먹고 있어요. 초록색? 주황색? 또 먹었어 노란색. 노란색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. 어 붙였다 노란색. 완성! 자랑하고 있어요. 본인이 만든 걸. 아 너무 힘들었대. 이런 걸 왜 시키냐고. 그치만 만들었어. 저 뿌듯할 때 나오는 모이는 입. 신나있어. 하지만 표정은 별로 안 신나고. 하나 먹어보는데? 그냥 아이비랑 초콜릿 넣으면 아시죠? 안녕.